탈출이 안되요! 하요하요! 아 소원기 그냥 갖다 팔걸 이거 인내드해도 될텐데 저거 뭐야? 이거 잘못 봤나? 아 가방 아니구나 난 멀리서 트리집 차려는게 해가지고 여기 트리집도 제대로 했네 그러니까 이런데 파밍하다가 저기 옥상에서 죽고 쏘고 그러는 게임 아니야 이 게임이 가방은 드랍돼요 너 찾으면 드랍게 안나오다고 너 또 안나올거 같아 이 게임이 너 찾으면 드랍게 안나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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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쟤는 저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옥상에서 자 일단 탱배가 두개 혹시 두 배로 주시나요? 두개 주어가면 두배로 주시나요? 두 개를 들고 가는 도내가 자꾸자꾸 놀아가고 싶어집니다. 고마워. 죽고 싶어집니다. 고기니까 2,200원 간다. 람파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몇 킬로지? 112킬로. 뭐야? 스태미나가 안 차는데? 와 차는 속도 봐봐. 이걸 못 나가겠는데? 이런 거를 목에 줄여봤자 애비옵소. 와 110킬로를 줄였다. 와 걸어가는데도 스태미나가 떨어져. 첸크 배틀 하나 포기해야겠다. 버려도 70킬로다. 도착할 수 있을까?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시간에?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여기서 직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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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상태로. 위험한 상태로. 다른 상태로는 너무 멀고. 저기까지 직진하면 될 것 같아. 아아아아악! 보이는 스킵은 다 죽여버릴거야! 건들지마! 탱배 두개로도 뛰어 만졌다며 아씨 또 탈출해야 한대요 2탄은 아니겠지? 달려!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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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다 도착했다 말이야! 티미를 들고! 이 힘든 곳까지 도착했는지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하나 놔두고 더 가져옵시다! 천잰데? 근데 두개 가져오면 미션비 두개로 준다는 얘기를 안했어 그냥 갈래 왓! 청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청소리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음? 지호인데? 두개? 어? 악! 페미암이었어! 아아아악! 죽을 뻔했네! 아아악! 몸으로 비벼서 불탔네! 왜 갑자기 느려지나 했더니 진통чит 안 먹었구나 아악! 탄이 쓰레기가 아니라 몸으로 비벼서 총구를 들어 올렸어요. 유는 탈출이 안 돼요. 이 탄이네. 유는 탈출이 안 돼요. 문제는 이제 울려줄 사람을 다 죽었다. 아니 밥 먹고 있는데 건드려. 건드려. 또 한 대. 주인공. 아 총이 AK라서 다행인. 68 탄창이라도 다행인 거야? 이거죠? 68 탄창 아니었으면 32km 절대 못 죽이지. 방어도 탄창 갈다 죽을 뻔했는데 아 근데 여기 올지 상상 못했는데 근데 이것도 36밖에 안 남았어 맥트릴 레벨이 낮나 봐요 자 이제 파우밍을 하면서 이게 유행이니? 요즘 사람들 유행인가봐 아 내가 이거 아오 진짜 내가 이래서 아 쟤네들 설마 포즈머니 알루 있는거 아니야? 아 내거 다섯개 말고 쟤네들 파밍을 하면 나올수도 있을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에이 그래도 위에서 소리 나니까 그냥 써 뭘 해서 파밍이야 이러면서 했더니 아무것도 없나 비피탄티를 꽤 좋아하네 다른 애들꺼 한번 봐보자 다른 애들꺼만 먹을만한게 있나 일단 어택투가 있네 이것들 뭐 삼위큐라고 기분 좋다고 무정이 많네 이거는 그거 꺼네 레이더꺼네 레이더차 맞네 아까 밖에 레이더참는 소리 들리더니 레이더 죽였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omething 아 그 아저씨 랩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네 그 아저씨 랩은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뭐야 샷건 아니야? 얘는 모신이었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필스탄 썼네 그 레이더꺼 썼네 이것들 갚아도 레이더꺼 입은거 같은데 인 레이더 파크에 있는거 아닌가 아 그래서 알람 알람 왜 안올려져 오잠깐만 여기 탱미에 넣어야지 어이 여기도 넣을 수 있네 아니세요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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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진다 여기 트로퍼 넣고 이거 다 했었어 케이크하고 발매도 놓고 발매도 놓고 아씨 반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구나 가자 달려지지가 않아 초과적이라 누가 오네 미션 성공 백증이어도 미션 성공 저 녀석 아마 들어오려다가 주변 살펴보면서 파밍 좀 하다가 알람 꺼진 파밍하느라고 알람 꺼진 내가 봤음 하유하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댄스 고맙습니다 Her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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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